안녕하세요. 판례원공 원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지금 연호다입니다.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공 민사 압류한 채권과 상계적상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12월 16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2다. 218-217 판결입니다. 짝근은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지청구의 소, 환급금지급청구의 소입니다. 그러니까 부담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급해달라라는 청구를 했어요. 원고는 개발회사고 피고는 구리시인데 파기환송됐죠. 그래서 원고가 졌다가 다시 이기게 된 사건입니다. 내용을 보시죠. 원고는 O&E 건설에 구리시에 대한 기반금, 부담금, 환급금을 양수했습니다. 그러니까 건설사가 있는데 건설사가 구리시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냈는데 이거를 환급받을 수 있다.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몰라요. 어쨌든 지난주에 부담금을 냈죠. 낸 건 맞죠. 냈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것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채권을 건설사가 원고에게 넘긴 겁니다. 그런데 피고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주식회사 SN랜드에 지방세를 부과를 했어요. 지방세. 별도 사회죠. O&E 건설이 있고 SN랜드가 있고 이 지방세는 구리시가 부과를 했어요. 그리고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. 지방세 채권을 갖고 있어요. 그런데 이 SN랜드라는 회사가 O&E 건설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양도대금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SN랜드는 O&E 건설에 대해서 양도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. 채권자죠. 채권자. SN랜드가. 그런데 이 피고는 지방세에 대한 진수정차에 따라서 SN랜드가 갖고 있는 O&E 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를 합니다. 그러니까 SN랜드의 채권을 구리시가 압류를 한 거죠. 압류를 하면서 마치 구리시가 SN랜드의 채권을 O&E 건설에 대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. 반면에 O&E 건설은 구리시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과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. 이런 약간 물류가 물리는 관계가 형성된 거죠. 그랬더니 원고가 O&E 건설에 대해서 양수를 받아가지고 구리시에게 청구를 하니까 구리시가 나는 SN랜드에 대해서 지방세 채권을 갖고 있고 SN랜드의 O&E 건설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이 O&E 건설에 대한 양도대금, 주택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으로 기반시설금 부담금 채권을 상기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. 즉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채권으로 제3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기할 수 있느냐 된 거죠. 구조는 알겠죠. O&E 건설이 원고에게 양도를 했는데 원고가 구리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있어요. 이 채권을 가지고 채권이 있는데 구리시가 SNL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방세 채권, 채권은 있었고 그 O&E 건설이, SNL가 O&E가 갖고 있는 채권,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를 해가지고 요렇게 갖고 있으니까 요 채권으로 부담금 채권을 상기할 수 있느냐. 요게 문제죠. 또 원심은 채권을 상기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 상기환경 받아들여서 원고층을 기강한 거죠. 대법원은 상계는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으로 할 수 있지 제3자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채권을 상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는 체납자를 대신하며 추신권을 취득할 뿐 이로 인하여 채권이 이전되거나 기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 압류는. 따라서 압류채권자의 피구 구리시가 압류한 채권은 여전히 채권자가 SNL 채권이지 구리시의 채권이 아닙니다. 따라서 구리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를 가지고 오해니 건설의 구리시에 대한 채권을 상기할 수 없다. 다시 정리하면 채권 압류, 국세징수 결제에 따른 압류는 채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추신권만 갖고 있는 거죠. 따라서 여전히 채권자는 SNL이고 SNL의 채권을 가지고 구리시가 상기할 수 없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구리시 입장에서는 오해니 건설에 대한 압류채권을 추심하는 권리만 있고 이를 이유로 오해니 건설에 대한 채무화는 상기할 수 없습니다. 결국 피고 구리시가 오해니 건설에 대해서 채권 추심 청구를 할 수 있어요.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심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피고 구리시가 오해니 건설의 채권자인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피고 구리에 추심을 한다고 해도 사업권 양도대금의 채권자는 여전히 SNL인 거죠. 결국은 피고 구리시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채권으로 오해니 건설에 대한 채권과 상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